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카운트타운을 세는 것처럼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정 종료일이 11월 20일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상에 바쁜 사람들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고집스럽게 지소미아 파기를 우길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미국 측은 자국안보에 한국안보에 중대한 사안을 한국 측이 역사 문제보다 덩안이 하는 부분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보는 시각입니다. 8월 22일 날 동맹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양식이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게 여겼고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왜 파기했는지 누가 큰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파기 결정을 내렸는지 등은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안입니다. 8월 22일 이전에도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절대로 지소미아를 일본발 수출 규제와 연결해서는 안 되고 지소미아 파기를 갖고 미국 측과 협상하거나 미국 측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을 너무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미국과 일본 중심에 서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대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많은 외교 국방 이슈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고위급 인사들을 계속해서 일본과 한국에 파견해서 한국 정부가 마음을 되돌리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외교력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미국 측 입장은 확고합니다. 한일 양국 사이에 중재할 의도는 없고 한국 측이 자국 안보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것은 바로 지소미아 복귀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명분에서나 신뢰에서나 모두 패배하는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미국 내의 지한파까지 한국을 멀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가? 만일에 문재인 정부가 고집스럽게 지소미아 파기를 우길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끝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한 미국 우선주의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청와대가 주도해서 결정하였지만 외교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후폭풍을 일찍부터 앓았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기정사실로 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한미관계, 한미관, 한일관계, 한일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상태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뛰어온 여당의 일본 동인 강창일 위원은 최근에 방일 후일담을 일으켜 전합니다. 청와대가 또 한 번 마이웨이를 고집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할 수 있도록 강창일 위원의 방일 후일담이 담고 있습니다. 11월 1일 날 한일위원연맹 참석한 이후에 도쿄 시내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개최한 강창일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한일, 이란 위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일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강제 동원 배상 문제는 정말 해결이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일본발 수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한국 측이 제시하라. 이것이 일본에 일관된 그런 요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파기를 연계시키기를 원하면 결국은 지소미아 파기는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실용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실용주의 시각이란 것은 첫 번째는 일단 지소미아 파기는 복귀로 11월 20일까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강제징용자 문제를 1965년도 한일협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일본이 그게 상응해서 일본발 수출 규제를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길로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월 22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 측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처럼 지소미아 파기하고 그 다음에 일본발 수출 규제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이 일본발 수출 규제를 해결해줘야 지소미아 파기를 우리가 원상회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국이 계속 고집을 뿌리면 결국은 문제 해결책은 없고 결국은 명분론에 이끌려서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라는 악수를 두게 될 것이고 그 후 폭풍은 한일관계는 물론이지만 한미관계로부터 큰 비용 청구수가 날아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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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